사직사 사직사 사직사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 병원에서 근무하기에 적합한 의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말은 그래도 못 되는 것 같고 번호 말고 다른 병원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벌써 두어 군데 저한테 관심있다는 연락도 받았고 짧은 시간 신세 많았습니다 아 그리고 실력 대단하시는 것도 잘 알겠고 잘 나가시는 것도 잘 알겠는데요 근데 선생님이야말로 당일한 걸 대단한 척 꼰대질하고 살지 마십시오 네 맞습니다 저요? 겁쟁이의 바보 멍청합니다 전국 수사 거대 병원 타이틀 그런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냐 연락 죽어라 공부한 것도 맞고요 참 비굴하게 못생기게 살아온 것도 다 맞는데요 근데 이 세상을 그따로 만든 건 다른 당신같은 군대들사 나같이 집을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은 그런 거라도 기대하지 뭣도 될 수 없게 세상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우리 보고만 겁쟁이다 멍청하다 눈 내리깔고 비난만 하면 다입니까? 제대로 사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제대로 살려고 가르치지 마세요 어떻게 옵니까? 이상입니다 잠시 후 염 highlighting 그냥